음악 샬롬, 오늘은 달고나 42주차 둘째날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시작되는 역대상 2장은 3절부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만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의 후손은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내린 칭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이었던 유다 자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은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치많은 죄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인 시무원과 셋째 아들 레위는 원약의 상징인 할레를 가지고 여동생 다말의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다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아직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가 닥쳐오자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자청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보고 가슴 아파한 것도 있겠지만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유다가 낳은 아들 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안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유다에게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준 그 여인은 수아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는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있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는 정성스러운 일입니다. 라합과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로 하나님 백성의 대를 잇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구, 유다, 다윗으로 이어진 역사는 혈통으로 이어진 역사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을 통해 이어진 역사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윗까지 이어진 역대상 2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절부터 그 유명한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유다 자선을 이야기하는 역대상 2장은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으로 이어지며 다윗까지 내려가는 가게가 그려지고 두 번째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선의 가게가 이어지고 세 번째로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선의 가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의 다른 자선의 가게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사용하시고 다말을 통해 유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노예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너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write-up 타이imi 그리사 Archives 한글자막 by 한효정